네 이번에는 구강검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문항 중에서 구강검진과 관련된 문항은 두 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배점으로 치면 4점이 되겠죠 일단 구강검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인 검진 대상자가 오셔서 구강검진을 원합니다 그럼 구강검진을 하고 스케일링도 하셔야 되고 두 개 때울 게 있고 사랑니 빼셔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환자분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 할게 오늘은 검진만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돈 안 받죠? 네 어떻게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시행하는 검진을 하신 거니까 검진비만 청구하고 환자분께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강검진을 하러 온 당일 스케일링도 하시고 두 개 때우시고 사랑니 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가 그럼 저 오늘 먼저 스케일링 좀 하고 갈게요 보험 스케일링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우리는 차트를 만들고 환자분께 스케일링을 해드린 다음에 돈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때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라고 하면 구강검진한 비용은 공단에 따로 청구하시고요 오늘 환자분께는 초진 진찰료의 50%랑 스케일링 비용 100%를 해서 총 진료비를 계산하여 본인 부담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는 진찰료의 50%를 받는다 어떤 환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 어떤 영유아 구강검진 그리고 성인검진 또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랑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하러 오는 집과 있으시죠 학교 학생들 구강검진은 주 시행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냐면 교육부 주간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좀 다르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학생이 오늘 와서 학교 구강검진을 받고 그냥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청구를 하냐면 공단이 아니라 이때는 학교에다가 검진비를 청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검진한 당일에 유치발치를 예를 들어 하나를 하고 가게 됐다면 우리 병원에 환자가 된 거죠 그러면 차트를 만들고 이를 뺍니다 이를 빼고 나와서 본인부담금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때는 초진료 100%에다가 유치발치 비용까지 해서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관장사업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구강검진 사업 대상자들은 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초진료에 진찰료의 50%를 내시면 되고요 학교 구강검진은 교육부 교육청 주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이 나와서 초진료 100%에다가 진료 행위료를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강검진 당일 날은 환자분이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예약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추후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영유아 구강검진, 성인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들은 공단 시행이기 때문에 답이 똑같고요 학교 구강검진 대상자만 지금 답이 다름을 또다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오늘 예를 들어 1월 5일이라고 가정할게요 1월 5일 날 성인, 직장인 검진 대상자가 또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가 오셔서 구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일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3일 뒤에 예약을 좀 해주세요 라고 오늘은 그냥 가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죠 공단으로 구강검진 비용만 바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흘 뒤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차트를 만들고 우리 병원에서의 진료는 처음으로 받으시는 거지만 사흘 전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구강을 검진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재진료 100%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청구해야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초진으로 그냥 청구를 하셔서 쏘으면 삭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검진 대상자였는데 이분을 왜 또 초진을 해서 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환수조치 당하는 일들이 한 2년 정도 걸려서 막 이렇게 서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청구하셔야 되고요 학교 구강검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이 왔습니다 구강검진을 했고요 유치발치 두 개를 하고 하나 떼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 혼자 와서 진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가고 한 일주일 뒤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원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일주일 전에 검진했던 것은 어디다 청구할까요? 학교로 청구를 해서 검진 비용을 받으시고요 일주일 후에 와서 두 개 떼우고 유치발치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초진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초진료의 진료 행위료랑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학생은 초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 관장 사업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진료를 했던 것은 또 공단으로 청구를 하는 거라서 시행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초진으로 청구를 해도 무방하고요 대신에 영유아 검진이나 생애 전환기 또는 성인 검진은 공단이 검진비도 주고 또 청구하면 또 공단이 지급을 해주죠 공단이 다 두 가지 비용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진단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분은 재진이잖아요 초진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간이 언제까지나 우리 치과에서 구간 검진 받으신 분은 영원히 그럼 계속 재진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30일 기준으로 우리 일반적인 초재진 기준의 기준처럼 30일 이내에 오셨을 때 국가 시행하는 검진 후 30일 이내에 오셨을 때는 재진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 검진 관련해서 두 문항이 나올 때 이렇게 진찰료 관련해서 50%예요? 100%예요? 초진이에요? 재진이에요?를 물어보는 하나의 문제와 또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 문항이 시행처가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해서 학생 구간 검진은 교육부 중간 사업이라고 시행처가 다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챙겨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그럼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감을 한번 더 얻어보시죠 다음 주 구간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성인 구간 검진 당일이죠 성인 구간 검진 당일 진료 시에는 어떻게? 50%만 가능하다 네, 옳은 이야기죠 두 번째 성인 구간 검진하고 30일 이내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구간 검진만 하고 30일 안에 다시 오면 어떻게? 다 공단이 집행을 하는 곳이니까 재진으로 해야지 초진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세 번째 영유아 구간 검진 당일입니다 그럼 역시 50% 맞습니다 4번 학교 구간 검진 당일 진료 시에 진찰료 100% 네, 학교는 주무 시행처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학교 구간 검진 당일 했을 때 50% 아니고요 학생은 그냥 100% 진찰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별표 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토요일에 학교 구간 검진을 했을 때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토요일 날 학교 구간 검진을 하고 갔다고 해서 검진비를 학교에다가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토요일에 우리가 진찰료가 30% 가산되는 것은 치과의원에 내원한 일반적인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치과 병원은 오후 1시부터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진찰료의 30%가 가산이 되죠 하지만 구간 검진만 하러 오는 사업을 위해서 구간 검진 사업으로 오는 환자분들에게 가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cuts 좀 uns 우리가 힘이